고등어집 이렇게 하면 비린맛 없고 맛은 최상입니다. 고등어집 만들기인데요. 고등어집 비린맛이 걱정된다면 고등어를 갈라서 미관과 비린내 줄이기 위해 안쪽 검은 막을 벗겨냅니다. 껍질 쪽 투명막을 벗겨내면 비린맛은 더 줄어듭니다. 고등어집 양념 재료는 강황가루 1티스푼, 고춧가루 반스푼, 간장 1스푼, 마늘 반스푼, 파 소주컵 1컵, 들기름 1스푼을 준비합니다. 고등어에 혼합한 양념을 골고루 바릅니다. 냄비에 물과 찜기를 넣고 고등어를 올려 13분 동안 찝니다. 찜기를 통째로 꺼내서 밥상에 놓고 맛있게 먹습니다. 나 혼자서도 고등어집 쉽고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.